오늘은 또 어떤 분들께서 분위기를 후끈 달아오르게 하실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행복하시고 여러 가지로 건강하시면서 하시는 일 소원성취 다 이루어주시고 우리 아들 딸 며느리 손주 스무 사람에게 우선 건강을 빌면서 하는 일마다 뭐든지 경인년 새해는 소원성취 다 이루어지기를 헬애비와 애비는 빌고 있다. 고맙다. 용일고 화이팅! 생일 화이팅! 용일고 필승! 용일고 화이팅! 용일고 필승! 이상입니다. 용일고 필승!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용일고의 사는 이용이랍니다. 저는 아들 3형제의 며느리 셋에 아들 셋하고 손둘둘 7명입니다. 아들 며느리 사랑한다. 몸 건강하고 손자들도 몸 건강해라. 용일 화이팅! 예예예 웨이킹 손없어 갈테면 가봐 모든 걸 입고 떠나봐 그땐 뒤돌아서 후회를 할거야 희미한 기억 속에 너의 영수야 사랑한다 나 트립이 나왔다 용돈 좀 많이 보내라 용돈 좀 많이 보내라 용돈 좀 많이 보내라 그땐 내가 먼저 뒤돌아서 그댈 볼 수 없으니 구만리 용돈 노장불패에 출연하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얘들아 너희야 왜 트립이 떴다 너희들이 용돈 많이 보내줘서 고맙고 엄마 아버지한테 위탁하지 않고 열심히 살라고 노력하는 모습 보기 좋고 부디 행복하게 잘 살아라 구마님 화이팅 화이팅 야 정말 시작부터 양 팀 신경전이 대단하거든요 아 그래요 우원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리 응원단장입니다 앉으세요 모시겠습니다 이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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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겨라 여기 이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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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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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양쪽 마을 다 100만 원 주고 말아야 되겠네요. 이 게임 끝인가요 오늘? 제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두 마을이요. 예산군의 대표 마을입니다. 그리고 특산품도 많아요. 양쪽 마을 모두 다 예산 미황이라는 쌀로 유명하고 특히 또 용리는 매주. 또 이 보자기에 들어가 있는 거는 간과. 자랑하시려고 벌써 네. 한과야 한과. 한과. 먹어봅시다. 한과. 매주도 아주 유명하고. 먹어보겠습니다 어르신들. 이야 진짜 맛있네요. 달짝지근하니. 그리고 한과가 보통 먹으면 이에 쩍쩍 달라붙어서 고개 조금 불편했잖아요. 안 붙네요 입에. 정말 우리 서양식에 우리 간식. 우리 안에 먹일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좋은 간식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군 용리 한과.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주 노장불패 1단계입니다. 제목부터 한번 외쳐볼까요? 좋습니다. 1단계 제목은요. 이 노래 제목은 무엇일까요? 1단계 이 노래 제목은 무엇일까요? 전주를 듣고 노래 제목을 알아맞히는 게임. 제목을 맞힌 팀에게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성공할 때까지 계속되는 릴레이 노래 대결. 총 3노래 중에 2노래를 맞추는 마을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재밌습니다. 그렇습니다. 춤을 열심히 춰셔야 됩니다. 노래도 열심히 불러주시고 춤도 열심히 추는 이 노래 제목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노래. 주세요. 주세요. 아직 잘 듣고 계시기만 한데요. 아시는 분은 달려나와 주세요. 빠바바밤 빠바밤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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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인이 들어갑니다. 여인. 당신의 모습에서 여인이 들어가는 노래 제목입니다. 아직도 감을 못 잡고 계시는데요. 일단 나와서 말씀하세요. 나와서 말씀하세요. 제목. 쌈바이에이? 쌈바이에이 아닙니다. 자 이제 용리. 용리 기회가 있어요. 용리. 주저하지 마시고 일단 나오세요. 기회는 여인. 나오세요. 여인 맞아 여인. 일단 나오세요. 나오세요.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나오세요. 오기택 씨가 불렀죠. 오기택 씨가 불렀던 노래. 자 나오세요. 빨리 제목. 어떤 여인인데요. 일단 나오세요. 자 한 번 기회드립니다. 제목. 카스바이에이. 아닙니다. 자 제목 영상의 여인입니다. 정답. 정답. 한글자막 by 한효정 사랑하는 여인 영상의 여인 못다한 사랑 못다한 내 노래가 그리운 맘에서 당신 어떤 소진에 영리 성공 영리가 첫 번째 노래 잘 맞췄고요 과연 두 번째 노래 뭐가 나올지 두 번째 노래 주세요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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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래방아 돈은 내려 정답 나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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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래 하신 분 노래 하신 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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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1단계부터 대단합니다. 1대1이죠. 세 번째 노래에서 1단계 점수를 가져갑니다. 세 번째 노래 주세요. 이거 쉽죠? 이렇게 쉽습니다. 용리, 용리, 용리. 뭐지, 뭐지 안 됩니다. 희미한 불빛들. 안 돼요, 아닙니다. 가사고요, 그거. 이제 9만리로 갑니다, 9만리. 정답.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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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나만 만났던 사람 너는 왔나 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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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다 좋은데 우리 세 분이 좋아, 아버지, 세 분이 이리 와봐 세 분이 인상적입니다 우리 세 분이 이리 와봐 세 분이 이쪽으로, 앞으로 봐주세요 아니, 세상에 가수 가리는 백댄서 처음 봤네 앞댄서였어요, 앞댄서 앞으로만 가리는 게 아니라 엉덩이는 세 명이 다 동생 음악 하나 줄 테니까 세 분이 한 번 춤 한번 춰봐요 신나게 한 번, 음악 한 번 주시고 세 분 중에 1번, 2번, 3번 1등한테 상 드릴 거야 자, 댄스 오케이, 박수 세 분 공동 1등 근데 신발 창 다 닿겠네요, 신발 창 1단계는 구만리 승리 3단계 합리 zu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